어제 조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아내도 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신혼이라 절대 떨어지기는 싫다고 하네요. 대신 우리끼리 호텔 구해서 잠은 따로 자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하는 식사는 하루에 한기만 나머지 시간은 우리끼리 보낸다는 조건에서요. 사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아내는 친정에서 쉬게 하고 3박 4일 동안 할머니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아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걸 싫어하니 어쩔 수가 없어 고민을 했습니다. 여행가서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 여행은 저 혼자 참석하겠다고 아내에게 강하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이걸 이해 못하고 저를 계속 몰아가면 이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내 친구들은 시댁을 둘러리 취급하고 남편을 보내지조차 않는데 나는 너를 배려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라는 말을 몇 번 했어서 오히려 좋은 아내를 만난 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아무튼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여행 참석은 강행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퇴근하고 아내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너로 인해 안 가거나 하루 한 끼만 식사하게 되면 후회와 원망의 감정이 심하게 올라올 것 같다고 좀 세게 얘기했어요. 항상 아내의 말에 맞춰만 줬는데 세게 나오니 아내도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친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길게 한 끝에 결국 아내도 수긍해줬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저희 부모님 뵙는 것으로는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저와 같이 찾아뵙습니다. 물론 저도 처갓댁에 그만큼 같이 자주 찾아뵙었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친구들은 시댁에 안 가는데 이렇게 같이 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어도 저는 고마운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양가 친척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할머니랑 친한 사이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할머니도 부모와 같이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결혼은 작년 11월쯤에 했었고 올해 구정 모임은 코로나로 생략했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뵙는 게 이번이 결혼 후 처음이었다 보니 저도 몰랐던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행에 참여하고 아내는 혼자 있거나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합니다. 대신 3박 4일 다녀오고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죠. 그래도 이 글은 아내에게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 말이 바뀌면 그때 댓글을 보여주려고요.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